봄날의 햇살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카고 한인 로타리클럽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 재학중인 한국계 주니어와 시니어 학생입니다. 선정기준은 학교 성적과 리더십, 과외활동과 에세이 봉사활동, 지원서류는 지원서와 지원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한인 로타리클럽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생은 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장학금액은 1명당 2,0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지원 마감기간은 오는 4월 1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장학생 선발 발표는 4월 29일 월요일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지원서류 제출 및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